약초 부부입니다. 오늘은 소백산에 산행을 좀 마치고요. 이야 그래도 이 태풍이 올해 좀 비도 많이 오고요. 태풍도 참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참 그래도 잘 농사를 이분은 지셨구만요. 농사를. 이쪽으로는 사과가 다 잘 됐어요. 이쪽에는 아주 농사가 소백산 영주 이쪽에는 아주 참이 너무 아름답게 참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. 이렇게 참스럽네요. 이렇게 탐스럽게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. 어우. 이야. 이거 봐요. 어우. 이야. 이거 아주 참. 멋있게 이렇게 농사를 탐스럽게. 여기 좀 잠깐. 저쪽 옆까지만. 잠깐. 와. 잘 됐네. 자, 저 옆까지만. 이야. 와 이거 봐라. 이쁘다. 아이고 이놈들 아주 참 그래도 비바람을 맞고 그 50일에 비가 오는 그걸 다 이겨나가고 아주 멋지게 참 이놈들 농사를 이놈들 아주 좀 그래도 강하게 참 잘 이렇게 자라져서 참 고맙습니다. 진짜 대단하게. 아아. 참 이쁘게 아주 자라져서 참 고맙네요. 아이고. 요쪽으로 와봐요. 아 오늘은 저들이 지금 이 옆에 박쥬거리 박쥬거리지 여보? 응. 박쥬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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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좀 촬영 좀 하다가. 와. 너무 멋있네요. 이거 봐라. 으아. 너무 이놈들. 이분은 사과 하나에 이런 거 추석에 8,000원 만원 했어. 와. 완전 상큼이네. 이거 잘 이렇게. 이거 봐라. 아. 탐스럽게 했네요. 아 그래요. 아유.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져서 고맙습니다. 예? 에. 아. 그 옆에 그 참 사과가 탐스럽네요. 예. 박쥬거리. 아. 이거는 박쥬거리 라고요. 나도 하수호라고요. 이야. 이 놈을 오늘 좀 촬영을 하려고요. 이렇게 왔네요. 아 참 이쁘네. 이게 보면은 이게 하수호에 밀려서 찬대반은 흔한 약초인데요. 이게요. 박쥬거리 라고요. 근데 이 박쥬거리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효능이 참 좋습니다. 이 진이 이렇게 나와요. 아. 진이 이렇게 나오고요. 이것도 아. 효능이 대단합니다. 이거.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복용하고 효과를 많이 본 분들을. 제가 여러분이 박쥬거리요. 이번에 좀 또 부탁을 어느 분이 해가지고. 좀 제가 이렇게 박쥬거리요. 아. 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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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. 아. 여기도 있다. 봐보자. 아. 이거 너무 잘 씨끄라. 아주 잘. 지금 저거 됐네. 잘됐네. 아이고 이쁘네. 참 서럽게. 아. 이거 진짜 이쁘잖아. 이거. 이건 이쁘. 아이고. 아주 이쁘. 아이고. 아주 이쁘. 자. 보스. 이런데는. 탐스럽게. 이거 아주 그냥. 많이 익었는데. 많이 익었어. 이건 말랐어. 아. 이게 보면 박쥬거리는 박쥬거리 까이 여러 햇살래 풀로요. 땅속 줄기나 종자로 번식하는 동굴 식물입니다. 이게. 현웅에는 박쥬거리는 단영생 동굴 풀로 박쥬거리 또는 새박동굴이라 부른다고 합니다. 이거를요. 맛은 달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참 없습니다. 이게요. 아. 자 한번 봐봐요. 이야. 여기 아비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도 가. 여기 여기 여기. 아 이쁘다. 여기 이쁘지. 자리 잡았네. 이놈들.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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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 되겠다. 어. 여기는 막 다 이렇게. 말라서 터졌어. 응. 여기 말라서. 응. 터졌어. 저 밑에. 그걸 좀 땡겨야 되겠다. 여보. 당신. 그 쪽에. 여기 많은데. 어. 땡겨. 여기 또 또. 여보 여보. 여기 여기. 많다니까. 이거 많네. 이쪽은 많이인데. 그 쪽으로 붙어서. 이쪽. 저쪽. 열매 이게요. 다녀요. 이렇게 돼 봐. 갯 Garden 가, 예루 ca, 어디 있어봐. 열매 에 이 껍질은 참 장 각 이라 부르는데gicing 가래 천식에 좋고요 효능 뿌리는 라마근이라 하며 백전풍 백선 약정 강장에 또 쓰입니다 여름에는 전철을 잘 말려 푹 다려 차처럼 마시면 잎이나 열매를 당금주로 하여 하루 한두 잔씩 복용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효능이 참 뛰어납니다 남자들의 이게 참 여러모로 효능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잡수시고요 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지 마시고 좀 안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세요 이게 참 교륵을 많이 봅니다 남자들이 이게 좀 그래도 남자들의 옷에 이게 아 여기 좋네 여기서 우와 이거 좋다 오우 살살 따 봐봐 여기다 놓고 여기 많이 달렸어 보자 보자 아이고 놈 이쁘다 그래도 이쁜게 다 옥시영하라고 이거는 색깔이 다 찐해 작년에 좀 떠 해서 좀 술도 담그고 술로 담그면 아주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좋습니다 와 많다 예 이거 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잡수시면은 아주 효력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오우 예 오우 또 오늘 부탁하신 분 아주 시큰모모 또 좀 한 도사람 우리도 술 한병 담고 아 뭐 이렇게 좋은게 멀리 있는게 아니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거는 잘 씻어서 말려요 한 이렇게 한 2,3일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광그늘에서 이렇게 술로를 한 30도 술로요 이렇게 해서 한 1년 이상 있다가 한 잔씩 이렇게 복용을 하면요 어 여기 다른거 봐 이거 이겁니다 이게 아주 오우 이거 봐봐 이거 한번 뭐 두둥 두둥 옆에서 한번 찍어봐 이렇게 딱 같이 어 이렇게 딱 자자 어 봐봐 더 올려봐요 조금 더 올려봐요 오예 와 다닥다닥하네 다닥다닥 엄청 높여있어 아 참 좋네 어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다고 많이 잡시면 안 돼요 하루에 딱 한 잔씩 예 이렇게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같이 잡셔도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어이구 여기에는 지금 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러면 또 같이 있네 여보 어떤거 아까 어디갔어 이게 어 어 그놈 어디갔어 저기 어 그 씨 있다 그랬잖아 아까 씨방 아니 아니 이게 씨방 여기 이거는 터지잖아요 어 아니 씨방이야 아까 이러면 말고 여기 이렇게 날라가 그러네 이렇게 여봐여봐 이렇게 딱 날라가면서 이거를 이제 퍼트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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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호하고 이게 비슷한데 하수호는 백하수호는 이렇게 껍데기가요 이렇게 한번 보여줘 봐 껍데기가 민밋합니다 근데 얘는 오돌돌토더라 얘는 좀 이렇게 오돌돌토라 그러네 이렇게 근데 백하수호는 오돌돌토라질 않아요 여기가 깨끗합니다 밋밋해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이거 참 좋네 그것도 어 아까 저기 단풍마가 있다 그랬나 여보 어 저쪽 단풍마가 여기도 있네 요거 맞잖아 요거요 요거요거요거요거 아 저기 가면 있어 아 단풍마도 있네 씨가 많이 매달려 이게 이렇게 탁 터지면은요 이게 이게 날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날라가면서 멀리까지도 이게 씨를 퍼트리죠 야도 예 그 야도 참 좋은거에요 이게 한번 복용하는 분들은 이게 소름이 잘 나와 술도 맛있어요 맛있다고 많이 잡시면 안됩니다 딱 그냥 이렇게 한잔씩 자 여보 예 마무리 집시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초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